건물, 건물 옆으로 갔다. 내가 갔다올게. 저기 한 마리도 있다. 아, 진짜. 댐 위에 두 명 똥싸개 있거든? 저기 댐 위에? 응. 댐 위에 있다고? 어, 댐 위에. 미친놈들. 한 동은 뒤져봐. 너 터졌다, 시야. 똥을 너무너무 잘 싸시네. 우롱 지금 탱크 탔지? 아니. 뒤 주변에 있는 사람 탱크 한 번만 내려줘봐. 스폰지망에. 누군지 모르겠다, 오케이. 어, 나이스. 했어. 내가 먹어 줄게. 안 되겠어. 이 짜증나. 쟤 다가서 우리 팀으로 팔렸네. 내가 달려간다. 총뒤로 딜을 안 쳐먹어. 저기 정해. 견누 피했다. 뭐지? 옘병 대공전차 사야겠다 어 저게 으음 보고 있어 오른쪽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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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아 저거 스타드 트릭 완전 핵이야 핵 개좋아 헬기 원킬 닷 에다가 내가 공병을 원래 안해서 모르겠다 어떻게 됐다 어 봤어 내가 내려갔다 올게 잡았네 어 네 에사 ok 사안에 내가 잘 아는 텐트 한다고 하고 희해 공 Powissen 정한도 있어 정한도 있어 나이스 공에서 적고 거 선다 정이 에 다시 한 번 더 저걸 터졌어 어우 보여 어우 보여 아니 니가 잡는게 빠르 아 죽었어 봐봐 자 빼 탱크 we were moved we were moved we were moved we were moved 반갑춤 lk ... 한 발 붙어 미쳤네 리그 리브 앰블런 귀엽네 앞에서 하고 싶다 저 전투도 터졌어 그저 공격기 간다 저기 탱크 공격기 버렸다 저기 패시무스 다음으로 갑시다 공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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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런 공열도 우리 본다. 공열도 내가 보고 있어. 못 와 여기. 절대 못 와. 무력파. 나이스 터졌고. 탱크 우리 뗀다. 응. 떼자. 저 공열도 수리 중이다. 공열도 터졌어. 오 짱짱맨인데. 대공 30미리 진짜 개쎄. 전투기 떴다. 전투기 떴어. 저. 제빙인거. 저. 전투기 레이저 유도 미사일인 것 같은데. 공열도 떴어. 공열도 떴어. 공열도 떴어. 저. 인데. 응. 가. 안 돼. 야. 자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방해로 온다 . . . . . . . . . 하얀기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돼. 엠비치네. 엠비치. 정열 터졌어. 너 빼지 말고. 공알도 터졌어. 빠밤. 안. 앞에 텐크를. 앞에. lut. 맞다. OK. 4차. 여보. 다 좀 먹냐. 너 안 먹었어. 내가 터진다. 나 RPG 한 방으로 못 한 건데. 아 참. 터져. 너무 많이 들어왔어 내가. 나 사사해 지연만 들어오던데? 누가 먹었어. 나도 왜 먹는데. 난 누가 먹은 거지. 동일 타 10분은 0일 타세요 제가 사수해드립니다 에이 터졌냐? 응 터졌어 뭘 터졌냐? C4? 아니 BTR 응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내가 스탱크 뒤에 있어야 되는데 뒤쪽에 공격기 그쪽으로 간다 스탱크쪽으로 뺑뺑 도네 탱크 중기관총 쓰다가 날린 경기관총 쓰니까 영 적응이 안돼 어 맞아 중기관총이 제일 좋아 아니 그 부사수로 타고 있는데 영 감이 다르다 중기관총 완전 저격총 수준이야 정기관총 지출이 어 갈아버려 그냥. 오케이. 나 탔다. 고속점. 난창때문 AA가 제일 재미보는 맵이라던데 진짜 재미보는데? 0-1 온다 0-1. 0-1 내가 보고 있어. 근데 뭐야? 공을 터졌어. 꼬라박나? 어 꼬라박았어. 락카티비 파는 거 같다. 적닥에 카는데. 에.. 뭐야 내렸어? 저.. 라브 안대에.. 락티비 안대 막는다. 고병인 상태로 내려오긴 했는데. 아.. 알아서 막겠지. 윈사그림 안내네. 저쪽 고속점 왜 저러고 있지? 락카와 계속 공진했어? 저쪽 그냥 누우면 돼 저 새끼. 아까 티비 한 대만 차놨거든. 쟤한테 티비 한 발 쏜다. 탱크 있다 오른쪽에. 잘가라 에이 에이. 간다 이비 미사일. 아 기동력 성실. 반탄이 먹었네. 아 이상한 스킬 탔다. 탱크 소프라니. 건물에 건물 보병. 쥐었다. 쥐었다. 전투기 쥐었다. 잡아라. 꽁 짓어. 너무 오병. 제발 사거리 대라. 제발 사거리 대라. 아따 잡았다. 어디야. 와 티비 미사일 재밌네. 약간 익숙해지니까. 그래. 그게 혹시라고. 저 티비 미사일은. 헬기 앞에 있는 것만 해서. 별로 안 좋아.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나은 것 같아. 고속장 티비 말이야. 아 거기 티비는 좋지. 헬기. 수헬도 재밌어. 아 수헬. 나 공헬꺼도 좋아. 별로던데 나는. 그냥 공헬은. 레이저나 그게 더 나은 것 같아. 뭐 취향 타겠지마는. 뭐 취향 타겠지마는. 아 수. 고장이지마는. 오 쇽 니 꽁 짓는 무읍이야. 뭐 안 써놔. 에이 에이가 내 쏜다. 새끼 저거. 안 땡기 뭐 있다. 아 다 미스. 제대로 숨어있네. 티비 똥 싸시네. 에이 에이. 누가 제블린 쏘는데. 뭔 버킹 드라이버야. 오 쇽 니 타고 있다. 에이. 그 새끼. 답없음. 존수비 새끼. 또 하나 있네. 2명 왔어 주명 왔어 야 새끼들 개 아까부터 계속 있네 저기 중신 유비새끼 씨벌여서 장비 잘라주는 것도 모르고 호그새끼 프로 똥싸게들 아유 아 뭐야 탱크가 다 밀었어 아이씨 우롱하이 유비새끼야 야 이거 타러올나 공해를 기다리 아 지발 저기나는 이제 뺏기면 이기기 힘들어 뺏기면 안된다 야 방고 여기서 좀 빼봐 너무 많잖아 빼봤잖아 죽는새끼인가 이 새끼 내가 저기다 탱크 스팟 찍었거든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봐 어디가봐 진짜 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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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굿나 안맞네.. 야 찰리에 한.. 애들 한 수십 명 있는 것 같다? 아.. 보고있어 지금 고속전을 달기고 있거든 꿀진 내가 지금 대공선처럼 긁고 있어 지금 오케 그 새끼 내렸다 아.. 기분 좋다 드디어 내렸다 아.. 죽였어 죽였어 드디어 그쪽같은 놈이 내렸다 크.. 기분좋다 어.. 예.. 기분좋습니다 좋고요 전투기가 미쳤다고 나한테 정면으로 뛰어오네 나한테 정면으로 뛰어오네 나하고 내껀데 한 대 맞춰놨다 TV 아.. 진짜.. 전략 싸지애낸다 RPG 아.. 피지애낸다 아.. 피지애낸다 음.. 왜 안보인다? 위에 안보여 아.. 터졌다.. 시발.. 아.. 재물린 쪼같은걸 아.. 깜짝이야 아.. 언제 뺏겼데? 거점 간다 리버 저 공해 저 공해 저 공해 뒤쪽이 저 공해 뒤쪽이 저 공해 뒤쪽이 저 공해 터졌어 빵빵 탱크 TV 탱크 TV 각 손줘 뭐.. 공이 터졌나 응 아.. AA, AA 터지마라 지금 다 병신이다 아.. 어.. 어.. 눈동 눈동이잖아 병실나 아.. 니 보 니가 타자마자 떨어진 게다 우리 전투기 잘하메 잘 잡네 내가 타자마자 뜯어진거야 뭔 소리야 많은데 원래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찰리 딜 할때던데 이걸 내 탓으로 돌리지마라 원래 이건 공엘이 오는거다 난 누가 레이저 해주나 착한게 한도 한도 빨리 나와라 야 돌아보도록 한다 이 패치된거 맞구나 각군 군대장도 명령보이는거 진리는 없다 그냥 이길거야 오케이 역시 티비똥 대단하십니다 크 이만한 똥은 없네 델타 바뀐다 델타 됐어 됐어 델타 됐어 enrich 도틀만 아 러시아 응 러시아 어디쪽에 있어? 아니, 병신이네, 새끼. 개나게 나오네. 아우, 그랬어. 그걸 잡았어. 아, 땡스. 팽커한다. 이겼다. 대공전차 짱짱맨. 대공전차 짱짱맨. 고무부트 진짜 한 6개 서툴인 것 같다. 티비 미사일 짱짱맨. 뭐야. 티비 미사일 재밌습니다. 인정. 아, 진짜.